하지만 같은 성성과에 속하는 오랑우탄은 여덟살만 되면 엄지가 되어 새끼 나이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짐승은 서로의 정이 각별히 두터운 동물입니다. 역시 영리한 짐승이어서 수집은 것을 아는 듯 싶습니다. 너무 멋져요. 한번 더 볼까요? 중간 휴식인 것 같습니다. 봄이 오면 오랑우탄은 아늑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쌍붙기를 함으로 그에 맞는 자연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. 그리고 건강한 새끼를 받기 위해서는 엄지들의 영양관리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.